박서진과 홍지윤. 캠핑장에서 포착. 두 사람의 실제 관계는 무엇일까? 홍지윤. 임신 사실 밝기. 긴장된 분위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서론. 캠핑에서 포착된 특별한 순간. 최근 kbs의 인기 프로그램 별표별표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초 별표별표에서 박서진과 홍지윤이 함께 캠핑을 떠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에서 보여진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과 자연스러운 케미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하며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특히 홍지윤이 임신 사실을 공개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관계의 진실과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 방송에서의 상호작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캠핑 에피소드의 흥미로운 순간들. 이번 캠핑 방송에서 박서진과 홍지윤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 박서진은 홍지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깊어지는 듯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친구 사이에서는 보기 힘든 행동으로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1.1 박서진의 다정한 행동. 박서진은 방송 중에 홍지윤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모습이 여러 차례 카메라에 담겼다. 이 행동은 단순한 친구의 배려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박서진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홍지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또한 박서진은 방송 내내 홍지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1.2 홍지윤의 반응. 홍지윤 또한 박서진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그에 대한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박서진과의 대화 중 자주 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방송에 담겼다. 이러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2. 홍지윤의 임신 사실과 그 의미. 홍지윤의 임신 소식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박서진과의 사랑을 고백했다. 이는 단순한 열애서를 넘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발표로,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다. 2.1 임신 발표의 파장. 홍지윤의 임신 발표는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이 소식이 진짜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박서진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2.2 대중의 반응.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부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다른 일부는 이 모든 것이 방송을 위한 설정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3.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박서진과 홍지윤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그들의 방송 내외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들의 친밀한 관계가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구 사이의 우정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3.1 과거의 우정 박서진과 홍지윤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그들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들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3.2 방송에서의 상호작용 방송에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특히 캠핑장에서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이 방송 외에서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이 방송 내에서 보이는 모습은 대본에 따른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였다. 4. 팬들과 네티즌의 반응 팬들과 네티즌들은 박서진과 홍지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방송용 설정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4.1 긍정적인 반응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박서진과 홍지윤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한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 4.2 부정적인 반응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이 모든 것이 방송을 위한 설정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홍지윤의 임신 발표가 너무 타이밍이 좋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방송의 재미를 위한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5. 방송사와 소속사의 입장 보통 연예계에서는 열애설이나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박서진과 홍지윤의 경우 소속사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실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으며,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5.1 소속사의 태도 소속사들은 박서진과 홍지윤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팬들은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소속사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5.2 향후 대응 방안 두 사람의 소속사가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연인 관계라면, 소속사는 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단순한 방송용 설정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우결론 박서진과 홍지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남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될지, 아니면 단순히 방송을 위한 설정에 불과한지가 관건이다. 두 사람의 소속사와 방송사는 이번 논란을 기회로 삼아, 대중의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박서진과 홍지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이 진짜일지, 아니면 단순한 우정으로 남을 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이들의 캠핑장에서 포착된 모습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든 것으로 보인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다음 방송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목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